다른 분들도 이제 헷갈리지 않게 이거는 뭐다? KCM님한테 1번 질문을 드리면 지금 드라이버 골프 체중의 드라이버를 1번 챙겨와 주시면. 제가 드라이버를 모르겠습니까? 예? 드라이버를 모르겠냐고요. 드라이버? 제 드라이버를 모르겠어요? 드라이버. 여기 여기 아까 꺼내 놓으신 게 드라이버. 훙과 훙과. 내가 드라이버 모를까 봐. 이게 드라이버 아닙니까? 맞습니다. 연습스윙을 안 봅니다. 선생님 얘기 들으라고. 야야야야야. 그거 할 때 뒤에 다 보고 해야 돼. 그거 다 알려주세요. 큰일 나요. 안 그러면 큰일 나. 항상 주변을 보고 치셔야 되고 이런 걸 다 집어내기 위해서 제가 다 초록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. 골프는 사실은 지금 여기 샤프트, 헤드, 그립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. 제가 골프에 알려드릴까요? 샤프트, 헤드, 그립. 샤프트, 헤드, 그립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지요. 이쪽 위쪽이 그립. 아 여기가? 여기가 그립입니다. 골프 쉴 때 장난치면 안 됩니다. 어 맞습니다. 어 맞습니다. 다 했어. 다 했어. 다 했어. 오 샷. 티를 뽑고 빠져나오면. 어 뭐야 잘 치는데? 어 맞습니다. 그리고 뒤까지 빠져나와가지고. 야야야야. 잘 치는데 너? 어? 아니 거리도 많이 나오고. 이 정도야. 야. 너 완전 똥벌인 줄 알았거든. 형 생각보다 잘 맞추셨다. 바로죠. 저 진짜 안 쳐봤어요. 두 번 쳐봤어 두 번. 아 이거 씨. 아 미안합니다. 그걸 형이. 야 너 예민해진다니까. 야 왜 피처링을 해 자꾸. 아 씨. 인프에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. 아 정말. 피처링하면 안 돼요. 예? 이게 너 때문에. 아 정말. 너 때문이야. 우측으로. 너 때문이야. 너 때문이야. 아 열받아. 아니 인프로 내가. 여러 가지 이제 놀이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. 샌드웨치라는 요 웨치 가지고. 아 요게 지금 뭐야 지렁이 끼는 건가 이게? 아 요게 낚시로 따지면 요 지렁이 끼고. 어 놀이이긴 합니다. 제가 테스트한 거예요. 한번 보고 한번 할 수 있을지 한번 보고. 저는 다 하죠. 어. 요렇게 해서 공을. 다섯 개만 한 번. 아 요거 있어 보이지 야. 칠 수 있을까. 여기에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. 아 발로. 어. 올려보세요. 아 빠르게. 아 치. 지금부터 칠게요. 하나. 둘. 하나. 둘. 하나. 오른손을 잡고 왼손으로. 골프 치는데 저게 무슨 상황이야. 그러니깐요. 아 뭐 저거 그냥 저거 멋이야 뭐. 이게 뭐야 적응이 가는 거야. 저게 우리 후배들이 있거든. 걔네네 제네가 올 걸 그랬네. 걔네네 제네가 올 걸 그랬네. 걔네네 선생님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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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오실까봐. 아이고 오실까봐. 아이고 그러시겠죠. 야. 오실까봐 제대로 못 쳤죠. 잠깐만. 야 인규야. 예수님. 진짜 고수 많냐? 뭐 뭐 장탑 이런 거 보여주지 않고 뭐 오비 나고 뭐 난리야 지금. 아 혹시 돈을 안 주셨습니까? 어? 돈을 안 줬죠. 돈? 돈을 넣어야 돼? 에이 진작에 얘기를 하지. 그 선생님 그 그 그 그 아 홍인규가 그 얘기를 안 해가지고. 타요. 형이 형이. 형이 형이. 형이. 저도 저도. 아유 됐어. 저도요 저도. 아 네가 나보다 돈 더 벌어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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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